가세! 가! 가세! 가! 사람들 고감에게 바람을 배우고 나부만 만나고 떠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고 이 사람 머리에 닿혀있는 한 세월 한 세월을 가도 그대만을 등에 지고 갈 사람이 이 사람이냐 여기 오신 분들은 좋은 일만 있으신 분들은 당첨 받게 박수! 동주계살린 나로 이메일을 신지로 동주계살린 나로 이메일을 신지로 하나밖에 없는 데는요 누가 넌 다 이랬어 자수의 신도 이래 예수의 신도 신지로 하느라 신지로 하느라 훨씬 무난하잖아 나는 당신의 영혼은 우리 이 이 이 가다보면 만나서 한 평생을 살던 당신마저도 숨으며 다울러 저 많은 거리를 어떻게 가란 말이여 한 세월 갈 때 가더라도 이 사람과 한 평생 치고 쉬고 살면 그런걸 이왕이며 신머리 백마리대도 이 사람들에게 한 평생 치고 쉬고 한 평생 치고 강릴따라 너만이 이메일이 쉽지 하나 벗겨서 내리며 누가 어떤가요 이 녀석 잔뜩이 예수님과 이내 예수님과 신천비도 훨씬 원활없죠 맨날 벗지에 원하는 우리 이 녀석 잔뜩이 예수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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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너무 창받을 수 있는 currently 이게 Linda 데뷔어 아멘